모모는 모모 댓글 단거 그 원수들이 그거 해줘가지고 지금 봤는데 저는 제 주변에서 모모 정도로 츤데레인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궁금하다면 그 모모가 단 댓글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봐보세요 지금 기분이 나아졌니? 기분? 나 기분 좋았는데 원수가 기분이 좋아졌다는 뜻인가? 제 댓글도 읽어주세요 1은 못 지도 않잖아요? 1은 못 지도 안 됐을 텐데 힐타는 세대 코렉 라인이 핑크입니다 당신은 왜 모모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? 모모도 그렇고 다른 멤버들도 그렇고 다 지금 준비 중이어서 저는 첫 번째로 했거든요, 헤어로 메이크업.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바빠지 못하고 이제 몬스들이랑 놀려고 브이앱을 켰어요. 몸 사나는 때만 튼는데 좀 인정. 반지가 왜 두 개 있냐고? 저 원래 두 개 껴요. 낄 땐 두 개 껴요. 태영이가 작사한 곡 들어봤죠? 되게 귀여운 곡이에요. 이 곡은 아저씨가 제거 아파트에 들어와서 이럴 때까지 꼭 필요한 곡은 저의 정보가 많아서 그래도 오늘 연습을 해봐요. 그는 그는 그의 정보가 아니라 그는 그의 정보가 아니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